우주 날씨 변화는 지상에서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지상에서도 사실은 태양을 볼 수가 있고요. 태양 전파나 태양 어떤 활동들을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지금 캘리포니아 빅베어 천문대라고 있는데요. 태양을 관측하는 천문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관측하는 그 흑점. 지금 저 보고 계시는. 네 그 지상에서 사실은 흑점을 관측했을 때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현존하는 마음의경입니다. 흑점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보이는군요. 되게 크네요 정말로 직접 보니까. 네 그렇죠 사실 예산이 많이 들고 기술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우주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많은 위성들을 활용해서. 지구 주변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위성에서 관측을 하고요. 그리고 태양 뿐만 아니라 태양의 영향을 받는 우주 날씨 공간 지구 주변 공간 또는 조금 더 먼 공간까지 위성이 관측을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측뿐만 아니라 그런 관측 자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해서 예경보 체계까지 다 국가 우주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를 예보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국가 차원의 그러한 우주 프로그램들을 우주 날씨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나사나 노화 같은 다른 또 중요한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tillsammans 안 하고 있습니다. 피곤이 계속 fodder 있는 프로그램들을 나사나 노화 같은 이쑤 international 공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